오늘은 남자가 매달리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자들이 특정 여성에게 특별한 애착과 집착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외모나 겉모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여성에게 깊은 감정적 끌림과 집착을 느끼는 경우 그 이유는 여성의 성격, 태도, 그리고 두 사람 간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남자들이 감정적으로 깊이 끌리고 집착하게 되는 여성들의 주요 특징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여성 남자들이 집착하는 여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주는 능력입니다. 남성들은 관계에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감정적으로 지지를 받는 상황에서 그 여성에게 강한 애착을 느낍니다. 여성의 말과 행동이 남성에게 편안함을 주고 심리적 안전망 역할을 할 때 남성들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따뜻하게 지지해주면 남성은 그 여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적 지원을 통해 남성은 자신이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그녀와의 관계를 끊기 힘들어집니다. 이때 남성들은 스스로 그 관계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여성 남자들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여성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려 합니다. 여성의 말과 행동이 남성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줄 때 남성은 그녀에게 더 큰 애착을 느끼고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자의 성취를 진심으로 칭찬하거나 그들이 가진 강점에 대해 자주 언급해준다면 남성은 그 여성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며 그녀에게 더 큰 감정적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남성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여성은 남성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자리잡게 되며 남성은 그 여성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3. 자신만의 개성을 지닌 여성 남자들이 집착하는 여성들은 대개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개성이 남성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남성들은 이런 여성을 만나면 단순히 외모나 표면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그녀의 내면에 있는 특별함에 끌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예술, 문학, 음악 등 특정한 분야에서 깊은 관심과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독특한 취미나 관심사를 가진 경우 남성은 그녀에게 호기심을 느끼고 계속해서 그 여성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이러한 개성은 남성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특별한 존재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남성들은 그 여성에게 끊임없이 집착하게 되고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느낍니다. 4. 적당한 거리 유지와 신비감 남자들이 집착하게 되는 여성들은 대개 적절한 거리감과 신비감을 유지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들은 남성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거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신을 신비롭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 신비로운 면에 끌리며 그 여성을 더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느끼고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모든 감정을 한꺼번에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속마음을 천천히 나누는 경우 남성들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며 더 큰 호기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가 완전히 다가오지 않더라도 남성은 그녀에게 끌리고 계속해서 그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신비로운 면모를 가진 여성은 남성에게 쉽게 잊혀지지 않으며 남성은 그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이 그녀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5. 감정표현이 솔직한 여성 남자들이 감정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여성들은 감정표현에 솔직하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드러냅니다. 남성들은 여성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들이 느끼는 사랑과 관심을 진심으로 전할 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적 솔직함은 남성들에게 안정감을 주며 그 여성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자주 표현하거나 자신의 감정 상태를 솔직하게 나누는 경우 남성은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때 남성은 자신도 그 여성에게 감정을 열게 되며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이 감정적 유대는 남성들이 그 여성에게 강한 집착을 느끼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 남성들이 감정적으로 집착하는 여성들은 대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성들은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에서 만족을 찾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적인 태도는 남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오며 그 여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남성은 그녀에게 더 큰 존경심을 느끼게 됩니다. 남성들은 자신이 그 여성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게 되고 그녀에게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은 남성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며 그들은 계속해서 그 여성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7. 남자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태도 남자들은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여성에게 강하게 끌리며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성들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자신의 결정이나 행동이 존중받을 때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지지와 인정은 남성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며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가 이룬 성과에 대해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경우 남성은 그 여성에게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남성들은 그 여성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며 그녀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이 그의 어려운 순간에 곁에서 지지해주고 응원해줄 때 남성은 그 관계에서 안정감과 만족을 느끼며 그 여성을 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8.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여성 남자들이 집착하게 되는 여성들은 도전정신을 자극하는 특성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여성들은 쉽게 다가오지 않으며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남성들은 이런 도전적인 상황에서 더 많은 끌림을 느끼며 그녀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도전 자체가 남성의 본능을 자극하며 그 여성과의 관계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모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적절한 신비감을 유지하면서도 남성과의 관계에서 선을 지키는 경우 남성은 그녀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태도는 남성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그 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남성들은 그녀를 정복하고 이해하고 싶은 욕망이 커지며 그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집니다. 9. 자연스러운 매력과 자신감 남자들이 집착하게 되는 여성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자연스러운 매력과 자신감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스스로의 가치를 알고 있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매력을 발산합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매력을 보여줍니다. 이 자연스러운 자신감은 남성들에게 강한 끌림을 주며 그 여성에게 감정적으로 더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게 행동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남성들은 그녀에게서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자부심이 남성들에게도 전달됩니다. 남성들은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여성을 만나면 그녀의 매력에 쉽게 빠지게 되며 그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자신감은 남성들의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0.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남자들이 집착하게 되는 여성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성의 의견과 감정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그들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줍니다. 남성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여성에게 더 깊이 끌리게 되며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 경청하고 그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며 그가 느끼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남성들은 그녀에게 큰 애착을 느낍니다. 남성들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에 그 관계에서 더 큰 안정감을 느끼며 그 여성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존중의 태도는 남성들이 그 관계에 집착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11. 지적인 매력을 지닌 여성 남성들은 지적인 매력을 가진 여성에게 깊이 끌리며 그들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지적인 여성은 남성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그들이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배울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게 합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성은 남성들에게 단순한 연인이 아닌 정신적 동반자로서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남성들은 그러한 지적인 자극을 통해 관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고 그녀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열린 사고를 가지고 대화할 때 남성들은 그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남성들은 그 여성이 단순히 외모나 감정적인 부분에서만 매력적이지 않고 지적으로도 교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끌림을 느끼며 그녀와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처럼 지적인 매력은 남성들이 집착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12. 마음의 여유와 독립성 남성들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여성에게 끌리며 그들에게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3. 이러한 여성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며 남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성들은 이러한 독립적인 태도에서 그녀가 강하고 성숙하다는 인상을 받으며 그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지며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자신의 직업이나 취미, 개인적인 목표에 집중하면서도 남성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남성은 그 여성에게 더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남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남성들에게 도전정신을 자극하게 만들며 그 여성을 더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독립적인 여성은 남성들에게 신비로움과 매력을 주며 그 결과 남성들은 그 여성에게 더 큰 감정적 집착을 느끼게 됩니다. 13.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 남성들이 집착하는 여성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성들은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여성에게 끌리며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에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남성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잠시 잊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남성들은 그 여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집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삶에서 즐거움을 찾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남성들은 그녀에게서 긍정적인 기운을 얻고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집니다. 남성들은 그녀와의 시간을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며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는 남성들이 그 여성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14. 감정적 유대감이 깊은 여성 남성들은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여성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정적 유대감이 형성된 여성과의 관계는 단순한 물리적 매력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며 남성은 그 여성과의 관계에서 심리적 안정과 위로를 찾습니다. 남성들은 깊이 있는 감정적 교감을 나눈 여성에게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그녀와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남성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남성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깊이 교감할 때 남성은 그 여성에게 특별한 감정적 유대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며 남성은 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집착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된 여성은 남성들에게 있기 어려운 존재로 남게 되며 그 관계에 더 큰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15. 미스터리와 예상할 수 없는 매력 마지막으로 남성들이 집착하게 되는 여성들은 예상할 수 없는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항상 같은 패턴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때때로 남성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남성들은 이러한 미스터리한 여성에게 끌리며 그녀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그 여성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특정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이거나 그녀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때 남성은 그 여성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하는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여성은 남성들에게 항상 새로운 자극을 주며 그 관계에서 끊임없이 흥미를 느끼게 만듭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